안녕하세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소환 일정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과 전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육사 교내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꽤 아닌 이념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 들이팔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설주한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곽관영 남양주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 위원장님은 한 달 만이신가요?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있었어요. 요즘 수도권 민심을 두고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례들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꽤 오래 정치활동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바닥민심이? 사실은 저희 윤상현 의원께 쏘아올린 작은 공인이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담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엄살을 부린다. 혹은 괜한 이 기관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3년 정도 당협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또 다음 총선을 준비를 하면서 바닥에서 느끼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저희 여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지금 수도권이. 그렇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전에 수도권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묶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전통적으로 어느 한 정당 혹은 어느 한 진영에 대해서 계속되는 투표. 그러니까 일관된 투표를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일종의 스윙보터 같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최근에 조금 다른 기류를 느끼는 것이 지난번 저희가 대선, 지선 거치면서 서울의 민심과 경기도의 민심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다. 이거는 인구 구성상 서울에서 이주하는 경기도로 그러니까 위성도시로 이주하는 어떤 구성 그다음에 그 캐릭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서울의 지금 분위기는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확실히 좀 나아진 것이 느껴지고 그와 반면에 경기도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저희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사실 오히려 저번 총선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구도 속에서 치룰 가능성이 많지 않나. 지난 총선이면 거의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선건데 그때보다 어렵다. 그리고 경기도가 서울보다 어렵다. 이거 일단은 지켜봐야겠지만 이거 만만치가 않네요. 저희가 가볍게 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어려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우신가 봐요.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 1주년. 1년이 됐네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주년에 대해서 점수 매기고 그러던데 우리는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할 게 없으니까 점수 매기긴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1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둘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그다음에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하면서 본인이 쌓아온 어떤 결단력이라든지, 시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장점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라면 지난 홍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찾아가서 즉석에서 바로 텐트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바로 뒤에서 얘기하고 팀 챙겨와라. 그렇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되어서든 민생을 챙기고자 했던 어떤 현장에 가서서도 민생을 우선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예고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고 너무 끌려다닌 것은 아닌가. 물론 지금도 그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예견된 것들을 본인이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민생, 통합, 혁신을 제일 처음에 들고 기치로 들고 당대표가 됐습니다만 어찌 보면 당내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통합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요. 오히려 소위 개혁의 딸이라고 부르는 적극적인 지지층만을 향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난 김은경의 혁신위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출범할 때부터 이내경 혁신위 위원장 처음에 내정자가 어떤 불발이 된 상황 그다음에 김은경의 혁신위의 끝이 또 깔끔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혁신위에 대한 혁신위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당내에서 논의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마저도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조금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곽 위원장님께는 좀 다르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금 어쨌든 굉장히 여당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혹은 수도권에서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이게 어려움입니까? 거의 저희 어둠의 당대표라고 할 정도로 저희한테는 전략적으로는 사실은 공격할 길미도 많이 제공해 주시고 해서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에 계속 남아계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총선 전략을 짜는 데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이건 대한민국 전체 전반을 봤을 때는 불행스러운 사태다. 왜냐하면 제일 야당의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쩌면 검찰에 무리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사에서 길질 끌려다니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사실은 마음둘 곳이 없다. 물론 저희 정부 여당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거나 국민들의 기대를 또 충족시키거나 하는 모습들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익을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견된 사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역할, 기대만큼 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하는 그런 일련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좌충우돌들 그동안에 보면 민주당이 의총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갈등이 분출된다거나 그래야 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데 오히려 지난 워크숍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조용했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 연찬회랑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연찬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과 정말 지도부가 가서 어찌 보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이름을 환호하면서 연호하면서 정말 그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연찬회에서 이런 어떤 분열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의원들도 알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적정 분열의 양상으로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렇게 서른 의원 외에는 그렇게 쓴소리를 하진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상민 의원이 평소에도 본인의 소신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연찬회가 끝난 이후에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본인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조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어찌 보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저는 이르렀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굳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당 내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어떤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번 연찬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까지 우리가 민주당이 어떤 대정부 상대로 해가지고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왜 이렇게 찬 끝이 무디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러한 국정감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폭풍 전화로 보시는 거죠? 다른 당 이야기지만 조금 더 첨언하자면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멀리는 내년 총선 가까이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 원내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으쌰으쌰 고취시키려는 목적이 양당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서 너무나 좀 심각한 이재명 대표체제의 리스크에 대한 성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적어도 저는 혁신위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용두삼위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혁신위에서 어쨌든 간에 급하게라도 내놓은 혁신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적어도 이 혁신위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꼭 나와야 했었는데 좀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혁신위가 아예 사라져버렸네요. 혁신안 전체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버렸어요. 마치 대단한 것처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혁신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계를 드러냈고 마지막 혁신안이라는 것도 대의원 제도에 대한 어떤 비율 조정이라든지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총선 때는 솔직히 대의원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원래 전당대회 때만 대의원의 역할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전당대회는 내년 8월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국회의원들 거의 원내에 있는 의원들로서는 이게 와닿지 않은 혁신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시작을 했던 어떤 혁신위가 끝이 너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개인사에 매몰되면서 너무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주년이 됐는데 이제 언론 인터뷰를 소소히 한두 분씩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맥락을 보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의해서 지속이 되더라도 바로 물러날 생각은 없다. 이런 게 좀 엿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인터뷰. 저도 좀 보면서 이게 이제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주류라고 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방향을 잡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10월 비대위설이라든지 연말 퇴진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대응해야 되는 전략적인 방법론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은 조금 더 확실하게 정부와 각을 세우고 옥중공천을 불사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간다 이런 스탠스를 정확하게 찾은 것 같고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생경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최근에 민주당 내 내용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리스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스트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안을 찾는 과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왔었는데요. 결국은 저는 그래도 이재명만한 사람은 없다. 다음 총선에 이재명의 이름으로 저희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처럼 그 다음 총선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이 아닌가 거기에 맞게끔 조금 더 각을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로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된 당대표예요. 인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정해져 있는 한은 저는 그 인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영장 청구가 했었을 때 저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공개된 것에 의해서라면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된다고 해버린다면 대표가 거리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9월에 닥친 국정감사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양평국도로라든지 오염수 문제라든지 홍범도 흉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이 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거리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을 때의 일은 그다음에 그게 닥쳤을 때 저는 당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무소속 의원이니까 어쨌든 자문위에서는 제명을 권고했잖아요. 그게 국민의 눈높이다라고 보는 건데 구결이 됐어요. 민주당 맞습니까? 구결한 사람? 아마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6표 중에서 4표 정도 동수가 되면 부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대 3이 나왔고 3명의 부결표를 던진 게 다 민주당 의원이라는 건데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초반에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논란이 터졌을 때 민주당에서 취하던 스탠스가 어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모두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라는 스탠스가 사실 지배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은 제19 감싸기를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김남국 의원이 물론 내년도 총선에 불출만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흐르던 제명 쪽으로 가던 그 분위기가 급선회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은 남은 몇 개월만이라도 내가 국회의원직을 명예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읍소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국민적으로 받았던 비판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스스로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조금 더 국민적인 평가가 좋았을 텐데 이 결정은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요. 국민의 눈높이로 앞으로 보겠다고 민주당이 몇 번을 강조를 했었는데 자꾸 왜 국민의 힘의 눈높이로만 봅니까? 국민의 힘은 더 받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불출만 선언을 해라. 난 사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어떤 범죄 혐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이 어떤 상임위 회의 시간에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뭐 입이 열거라도 할 말이 없다. 이건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검찰에서 뇌물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뇌물 혐의가 되려면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되거나 어떠한 수사 결과가 중간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런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다. 제명도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러한 불성실 의무 어떠한 그 다음에 창녕 의무 이런 걸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 받고 징계받아야 할 생각합니다만 어떤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된 국회의원을 어떤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명을 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저는 차제에 어떤 국회법을 개정을 한다고 봐요. 어떤 징계의 수위가 너무 비입이 큽니다. 그러더라고요. 제명 아래가 30일 출석정지. 30일 이내에 출석정지인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30일 이내에 출석정지가 무슨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그걸 중징계가 어디서부터냐고 하면 30일 이내에 출석정지부터가 중징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김남국 의원 외에도 마음껏이 넘는 윤리위 지금 제소된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아는 박덕흥 의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여하튼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난과 비판 충분히 저는 김남국 의원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 불출마 이것도 저는 늦었다고 봐요. 원래 제일 처음에 이런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본인의 혐의를 그렇게 벗은 다음에 다시 정치권에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총선 불출마가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점이 좀 가만히 돼서 저는 이번 재명안이 부결됐지만 저는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면피했다. 면책했다. 이렇게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정치적인 타협점을 잘 찾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국민들이 어떻게 벌지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에 이어서 광복절 그리고 요즘은 이제 거의 연일 좀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원 워크숍을 했을 때 당시 연찬회가 있었는데 이때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2년 연속 연찬회에 그 여당 연찬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사실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년 총선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당의 주도권을 잡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정부 여당의 소속 구성원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형의 리더십을 이번에 목도하고 있다.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규범적으로 어떤 것이 맞다 그르다 무조건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정도,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국가 사례와 비교해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형의 대통령이 있는 것이니까요. 유례없이 강하고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본인의 소신을 솔직하게 밀어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거침이 없고 그것과 배치된다 한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야당이라든지 반대 세력과도 언제든 싸울 준비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좀 강한 리더십의 대통령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중도 표심을 공략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약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 어차피 대통령 저희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총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성과라든지 대통령의 캐릭터와 직결되는 어떤 선거 전략을 짜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예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를 또 일치단계에서 치룰 수 있게 하는 동력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총론에 가까운 어떤 이념,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응하는 일관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얼만큼 뒷받침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철변호사님은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네.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추격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총재인 줄 알았어요. 총재. 그러니까 본인이 총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의 총재.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없어졌던 상김시대 이후로는 없어졌던 어찌 보면 본인이 당의 총재다. 내가 당무 대입 하지 않는다. 이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대통령 더 스페핑하시면서 당무 개입 안 한다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그때 권성동 의원의 텔레그램으로 해서 정말 따봉으로 체리 따봉으로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완전 총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 연속 연찬에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셔서 하신 말씀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연찬에서 하신 말씀 정말 본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대본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크 잡으시고 카메라가 찍히는 것도 충분히 아시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총선용도 아니고?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본인의 생각을 과감없이 얘기를 했다고 봐요. 자기 편이니까 전부 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실용보다는 이념이다. 이걸 얘기를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1 플러스 1을 100으로 생각하는 집단이다. 싸워야 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전 정부 비판 역시 빼놓지 않으셨죠. 해계가 전부 분식해계고 회사가 껍데기만 남았고 벤츠 S600 어쩌저쩌고 하시던데 너무 대통령의 벽에 맞지 않는 단어들이 가득 채워진 언사였다. 자리 자체가 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시더라도 제가 그게 사석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이크도 있고 카메라 찍히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 앞에서 공개된 자리에서도 과감없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야, 이제 정말 눈치 하나는 정말 안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 국민들 대다수와 이렇게 싸우려고 하시지? 왜 이렇게 싸우기만을 좋아하시지? 화만 내시고? 참 희한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국내에서는 화내시는 모습밖에 못 봤어요. 애국 나가시면 그렇게 웃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라면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윤 대통령의 총선 전략일 수도 있다. 본인의 지지층 35%를 꽉 잡고 어떻게든 그다음에 투표율을 굉장히 낮춰야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의 혐오를 갖게끔 만들자. 그게 총선 전략이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투표장이 안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저는 그때가 떠올라요. 이명박 정부 때 딱 떠올라요. 이명박 정부 때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 굉장히 정쟁을 유도를 했어요. 사회적 갈등을 유도를 했고 그때 당시에 쌍용자동차 사건이라든지 용산 참사라든지 그다음에 광음병으로 놀란 가슴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강한 강경 진압을 통해서 정말 뉴스 보기 싫게끔 만들었거든요. 시민들이 저는 지금의 모습이 딱 그때로 떠올라요. 지금의 MB 시즌2라는 말이 그거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행보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시민과 국민들이 정신이 바짝 차리고 감시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에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런 설변호사님처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냥 뭐 객관적으로 봐도 취임 당시 그러니까 투표 대선 투표가 끝나고 당시에는 국민 통합을 강조를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뭐 지금 진보와 보수가 어디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면서 나는 통합을 위해서 갈라치기 아니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를 수차례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보면은 조금 그때와는 달라진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팩트인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발언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후보 당시랑 많이 달라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행태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선거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스탠스가 변한 게 보이거든요. 저는 크게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1년 동안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보시니까 실제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색깔론과 비슷한 얘기들 그러니까 국내에 보면 그냥 건강하게 비판을 하는 야당이라든지 반정부 세력들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제를 위협할 만한 그런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암약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물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께서 느끼시고 있는 것 같다. 아까 설명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전략적인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것에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직진하시는 거거든요. 빠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본인 생각을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강하게 스탠스를 잡고 계신 건데 그런 측면들을 실제로 대통령께서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까 전에 다음 총선 때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그런 언사들 내지는 그런 어떤 기조들과 일맥상통하는 정책 성과들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강론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국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이대로 빈손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중간선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한테는 불리한 선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론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강론과는 별개로 이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에라도 추진하려면 이것들을 바치고 있는 인형과 철학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밝히는 것이 대통령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강경한 태도일 수 있고 우리를 모두 다 적으로 돌리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총론으로부터 정신무장을 하는 것으로 먼저 방향을 잡으신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총론 반대로 민주당에게는 득이 됩니까? 지금 회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야 득이 됐을 때 득점 포인트죠. 오히려 자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아니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 중에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먹히기 전인가요? 공산주의 세력이 난동을 해가지고 지금 막 대한민국이 어지럽나요? 저는 솔직히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산주의는 이미 망한 위험이에요. 그 입증이 됐어요.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도 다 열리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공산당이에요? 북한은 물론 공산당이긴 하지만 저기는 독재국가예요. 왕조국가예요. 김씨 왕조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공산주의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극복을 했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극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대다수가 60% 정도의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일본한테 쩔쩔매른지 일본한테 받는 것도 없습니다. 죽이만 하냐.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이 작년에 선거 직후에 나온 말은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소통도 국민들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취임사부터 통합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 뒤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선거 때는 계속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번에 연찬에서도 협치, 협치하라고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협치하냐. 싸울 대상들하고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당을 싸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떤 통합이라든지 대화의 상대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작년에는 자유를 그렇게 찾으셨거든요. 자유, 자유, 자유. 뭔 놈이 자유를 그렇게 하는지 사투리가 나왔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공산주의, 공산 전체주의 이런 단어들이 계속 연설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상해요.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정말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자유와 과학이신데 제일 자유하고 과학 안 어울리시게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윤 대통령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이 기조가 저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빨리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야당과는 대화를 하셔야죠.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고 싶을 때요. 지금 설변사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 격화된 갈등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가장 크게 있고 또 국민통합과 관용 제 이름이 관용인데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도 100% 동감하고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념이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거칠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크게 가고자 하는 큰 방향에는 사실은 야당도 같이 좀 고민해 주는 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야당의 모습은 어땠는가 생각하면 완전히 책임해서 100%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꾸 자유자유 얘기하는데 무슨 자유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취하고 있는 기조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시장 교란이라든지 국가의 과도한 개입 같은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민간 주도에 정말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노선인 건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정권 초기에 추구했던 양국관리법 이 양국관리법을 통과시킬 때도 사실은 국민의힘 지금의 여당 원내에서는 소수당인데 이 여당과 어떤 협의 과정이 충분히 있었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다수가 가진 힘을 이용해가지고 절대로 정부의 기조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정책들 양국관리법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번 정부가 지금 시정해야 한다고 하는 국가의 어떤 시장에 대한 교란 개입 이런 것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던져놓고 정부로부터 법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를 보는 이런 어떤 정말 전체적으로 국가가 크게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새는 양쪽에 날개도 날고 있는데 한쪽에 있는 날개가 엉뚱한 방향으로 날개짓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표현들이 저는 그렇게 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여당도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야당의 책임도 저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자유시장경제주의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를 지켜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언행이 불일치예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입하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 하나만 얘기해보면 저번 젠버리아 할 때 무슨 기업에서 뭘 해라 합차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 금감원에서 뭐 했습니까 이복지원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장 다 불러놓고 금리 올리지 말아라 금리 낮춰라 지금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한 3개월째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금리 내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관치경제죠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시장경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하고 실제로는 엄청 관치를 하고 있어요 관치경제 수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재벌들도 보면 대통령 가실 때 맨날 따라가는데 오히려 너무 정부 눈치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정권 초기에 어느 정부나 다 그랬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라고 안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자유경제 시장주의를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은 그걸 지키지 않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 감사합니다